올해 수능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.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춰지는데요.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관공사와 기업의 출근 시간을 늦추도록 권고했고, 기업들은 재량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할 예정입니다. 또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전남 7개 시군 46개 학교 주변 200m 구간은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고,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무한 등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.